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건조 갈치 요리를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무가 무를 썰겠는데요 좀 도톰 도톰하게 썰어서 깔겠습니다 반건조을 만들기 위해서 팔을 썰게 썰어주세요 고추도 4개 쌈겨서 고추도 2개, 4개 쌈겨서 고추도 3개 썰어주세요 조금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국자로 칠흑, 칠흑국자를 넣고요 다진 마늘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물은 종이컵으로 하나 고춧가루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간장 고춧가루 1스푼 고춧가루 양념을 부어주고 양념을 붓는다 이렇게 하이라이트에 얹어서 끓이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에 얹었습니다. 남은 양념을 넣겠습니다. 남은 양념을 넣습니다. 남은 양념을 넣습니다. 남은 양념을 넣습니다. 이제 다 됐지 싶습니다. 불 끄고 식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